동성제약 동성제약이 올해도 베트남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품목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지 유통업체와 신제품인 동성청심환골드와 건강음료 세종에 대한 베트남 총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심환골드는 치명과 아연, 육연근 흑삼과 영지버섯 등 20여가지의 천연물을 배합한 환제품으로 뇌질환 예방과 기력회복,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혼계약은 약 50억원 규모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업체 PIMS와 독점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성제약은 또 SMBD 코리아와 건강음료 세종의 수출계약도 성사시켰는데요. 규모는 총 70만병에 달합니다. 동성제약이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피로회복 음료인 원기력 파워와 숙취해소 음료인 헛개해치 군모닝 그리고 산삼배양근 추출액이 담긴 원기회복 음료 산삼배양근이라고 합니다. 해외 수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나원균 동성제약 부사장은 최근에 수출금액과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를 견인한 핵심 수출국가는 베트남이다며 앞으로 베트남을 수출 전략 국가로 지정하고 로컬라이징 즉 현지화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동성제약은 작년에도 현지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여러 건의 수출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베트남을 동남아시장 공략을 향한 확실한 전진기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 수출된 주요 품목을 보면 출시 51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대표 품목이죠. 정로안을 비롯해 바르는 소염진통제, 룩소엔겔, 멀미약과 숙취해수제 등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연모제인 이지엔과 동성미녹시들 등 탈모케어 제품, 랑스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인 리투엥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DS바이오를 성공적으로 론칭해서 좋은 현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성지학은 4월 18일부터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뷰티케어 엑스포 2024에 참가해 기업인지도와 자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동성지학은 광역학 치료와 광역학 진단 분야에서 국내 제약사로는 독보적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계 3대 암학술대회 중 하나인 미국암연구학회에서 광과민제인 포노젠을 사용한 복마감 전의의 진단 정밀도 향상 연구 성과를 발표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해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하도록 하는 신약광과민제로 동성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지난 3월에 식약처로부터 포노젠 임상 이상을 승인받으면서 제품 상업화는 물론 기술 수출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